건강을 위해서 거의 매일 시금치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자기가 사용한 식기는 자기가 직접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같은 동료들끼리 신트라 투어를 가기로 했어요. 1, 2, 3, 5, 6, 7 마루는 댄스 강사인데 쌀쌈 춤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Right, you left you're this my left 5, 6, 7 1, no 2mm 네, 네. 다시. 다시. 다시 1... 2... 다시 1, 2... 다시 1... 2, 3... 5, 6, 7... 1, 2, 3... 5, 6, 7... 5, 6, 7... 5, 2, 3... 5, 6, 7... 네, 네, 네. 담백하다는 점이 뭐예요? 아니요! 너무 잘한다! 내게! 너무 빨리! 그리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예! 예! 네, 루카, 카라카, 예! 오늘의 과연은? 우크라인 유학생, 카트리나예요. 신트라는 마치 동아의 나라에 온 듯한 아름다운 국내였어요. 약 15분간 자유시간을 줘서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러 카페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래도 투어를 즐기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 같아서 설명도 좀 지루했어요. 하지만 신트라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설명 안 좋고, 장난치는 학생들. 아 준 아무거나 말해라 아니요 all my parents 아니요 주변에 기회가 기회가 부모님 좋은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울리는 지금 성에 올라가고 있어요. 적당히 하이킹하는 느낌인데 등산하는 느낌인데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고 적당히 저한테는 별로 힘들지 않은 꽃이네요. 왜 알았나요? 너무 쉽게 올라가고 저기에 있는 곳에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그곳에 있는 곳에 그곳에 있는 곳에 아, 사랑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곳에 올라가고 있어요. 와우 윌리엄에 의하면 저기 클라이밍하는 곳에 있다고. 와우 클라이머들이네. 왓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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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본의 아닌 게 등산을 하게 되니까 좋네요 저는 아, 본의 아닌 게 등산을 하게 되니까 등산 거의 계단이 있지만 네? 네, 이곳에 클리어! 룩! 룩! 아, 그 영상이 있는 영상? 네, 그 영상이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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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 다 룩! 콜에 담아냄 룩! 유랗! 날 Έ милли원! 인지함이소! 룩! 이거 오늘의 루카스? 이거 루카스! 루카스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 루카스! 이 루카스! 이 루카스! 이 루카스! 뭐하고? 나 루카스! 너희 루카스! 저 루카스! 나 루카스! 응! 확인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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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포지할게요 사이 포지하는 날 도와줍니다 모а한바드가 집에 간대요 이집 2에 오픈 렐라에 비해서 마을마을마이리아 예! 마을마을이 하하하하 아네카 아네카 윌리엄의 여자친구 아네카인데요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크루즈에서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에요 너무 웃겨 이래요 제가 도료에 대해 말씀드릴 소지자의 부모입 Wing 저희가 도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저의 친구가 인고 stereo 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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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because one of my subscribers was wondering about the differences. They want to know how to use it. On the street? In the street? It's like, you would be in the street. Here's the street. In the street. You would be in the street. If you said that, like, I'm meeting my friend and she's in the street, it would be like, In the street. I don't think you would say on the street. Oh, I see. You usually say in the street. It was like, I dropped my phone on the street. Yeah, yeah. Yeah, so like, if you like, drop something on the street, you would say like, I dropped that on the street. On the street. Yeah. Does that make sense? Yeah, yeah. Or am I just babbling? No, no, no. Okay. Okay. High five. High five. Yeah. Good team. Maru is making cold medicine. Maru is dying. She's coughing. Everything is okay, my friend. Thank you. I want to learn how to make it. Oh, okay, okay. So I'm watching it. So, ah, okay. My, my. Okay. First is the wine. Yeah. All right. Yeah. Good. Maru, Claire, Clairebrar. I was going to L.SFactory for stars here. I got to be here to the L.SFactory. How are we? 와우 오우 오 SEÑ 와인 sure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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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아마도 음악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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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삶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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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 화생 backwards 저는 04년에 태어났어요 4년에 태어났어요 4년에 태어났어요 뭐였어요? 가라카스 어디서 왔어요? 아르헨티나 60... 7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장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듯 이제 떠나거든요 지금 산책중인데요 여기가 아모레이라스라는 수로? 같아요 저번에 검색을 했는데 그냥 검색을 했어요 이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이게 사람이 서있는거와 대비를 해야만 이게 이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이거만 봐서는 사진으로 이 문만 봐서는 모르겠고 이게 같이 공원과 주선대 특별한 공원 느낌이네요 이게 오래전에 지어진 수로랑이에요 이 수로가 은근히 길어가지고 이 수로가 은근히 길어가지고 40미터 길어있나? 이 수로가 은근히 길어가지고 은근히 길어가지고 은근히 길어가지고 은근히 길어가지고 다른 구조 네, 인근 이 수로가 인간이디로 흥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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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빛나 흥미디언 흥미디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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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이 수로 아, 지난해? 지난해? 네 말 좀 더 깨끗하게 나는 그는 브라질에 일을 시작했고 제가 3 일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이케에... 멈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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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내 입술을 잃어버렸다 오, 나의 입술을 잃어버렸다 내 2몇 입술을 잃어버렸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오날 수 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시간을 볼 것입니다. 내가 결정에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일이 아마 과거지에 대한 시간을 보고 적 вспомнить 우리가 스텝 방으로 이렇게 하는 걸 가능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니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정확히. 약 40. 40.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깜짝이야. 그렇습니다 아, 너무 목욕이 일시네! 그럼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 우리 discomfort 찬성 드디어 atro다 아 이거 제가 이 이것도 Mediter acready NE 다닐 다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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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고맙습니다 이것은 미적입니다 이것은 미적입니다 그것이 미적입니다 이것이 부족입니다 이거 제가 번역을 하나요? 이걸 외어? 은국에 nossa 비슷한 학생은? 길러, 이해가 지고, 다른 학생은? 이 학생들은 2부를 한다면 누군지 않나요 다른 학생들은 일요일거예요 아, 작은 나라이예요? 제가 포르투갈이예요 아... 그는 포르투갈이예요 네, 포르투갈이예요 어린이들, 어린이들, 어린이들 어린이들, 어린이들 어린이들, 어린이들 네, 어린이들 그니까요 너는 아직 포르투갈이예요 네 근데 5년 동안 너는 포르투갈이예요 네 근데 너는 여기 여기 계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너의적들일자는 그리고ến rus거같은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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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하 네 네 네 와 MICHAEL! I love meeting you. Thank you! 여기 오는 7번을 타고 산타 아플로뇨 역으로 와서 This is for you, Millon! 나나나나, Caracas, 나나나나, Caracas 이 영상은 이 영상은